이해됐죠? 다음 것도 계속하겠습니다 If the pioneer survives 파이어니어가 개척자니까 제일 처음에 뛰어든 놈이겠죠 이게 살아남게 되면 Every one else 그밖에 모든 펭귄이 Will follow suit Follow suit라는 게 쉑쉑쉑 따르다의 소리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If it perdishes 만약 그것이 뒤지게 된다면 페르시가 소멸되는 거니까 뒤지는 거죠 Dale turn away 그들은 모두 다 돌아섭니다 한 명이 굉장히 용감하게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One penguin's destiny 그러니까 한 펭귄의 운명이 Alters 바뀐다는 겁니다 The fate of all the others 모든 다른 거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긴 좀 재밌네요 동의어가 두 개가 쓰였는데 여긴 destiny가 나오고 뒤에는 f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fate 대신에 death을 써도 되는데 굳이 동의어를 써가지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Their strategy 얘네들의 전략은 You could say 여러분이 표현을 한다면 It's learn and live 배우고 살다다 배우고 살다 배워서 살아라 이 소리